자 이번에는 좀 긴 문장들 한번 해 볼게요 자 anyone 누구나 주어 꾸며 들어가야겠죠 동사 목적어 표현은 동사 나왔으니까 끊어져 있고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 정책은 그리고 얘는 수동태가 된거에요 수동태에 설정 되었다 이렇게 자 이 투부 정사는 목적으로 사용되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는 명사로 사용된 유즈에요 사용 그 다음에 또 접속 사절이 나왔네 자 데어리즈 데어라 존재 구문이죠 여기는 아 유비야 2번 이라 그래야겠구나 아까 1번 썼으니까 3번 하고 얘가 또 명사 뒤니까 또 꾸며 줘야겠다 4번 오 여기서 끝나 좀 되겠다 자 요런식으로 해가 요런식으로 분석이 됐고 어 이제 맞춰서 해석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엔 왼절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죠 주어 동사 됐어 목적어로 사용이 된거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번에는 또 동명사구가 전치사 뒤에 사용이 됐네요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또 명사 뒤에서 이렇게 또 꾸며야 되겠죠 어 4번 이라고 하자 음 그래서 왼절이 이제 끝났어요 왼절이 자 얘가 이제 문장 주어 얘는 5형식 동사에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부어 자 이거는 5번 이라고 할게요 또 전명구 이렇게 나왔대 이건 6번 이라고 합시다 as 는 뭐뭐로써 음 그러면 여기에서 투브정사는 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보니까 왓칭으로 시작했는데 뒤에 콤마가 있죠 분사구문 이에요 뭐뭐 하면서 자 또 위치절이 무비를 꾸며 줘야겠지 수동태가 동사로 사용된 거네요 끝났고 여기가 문장 주어 여기까지 수동태로 봐도 되고 아니면 동사 주격보호 이렇게 해도 되요 그 다음에 하고 또 depicted 는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pp 가 되겠지 자 요렇게 해서 끝나 주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쏘우가 있었어 쏘우 된 용법이 또 사용이 된거죠 음 그래서 얘는 2번 까지 했으니까 이제 3번 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시간부사에요 언젠가는 음 그리고 자 여기 엔드 때문에 율로 연결 요런거는 좀 해석하면서 찾아봐야 되고 expect 는 5형식 이에요 3번 이라고 합시다 자 목적격보호 3번 요거는 4번 이라고 하고 자 요렇게 끝나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주어 여기까지 동사 여기가 이제 추격보호가 되겠죠 얘가 주어 입학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입학은 어 행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어부 모르겠는데 한 번에 합쳐서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not the effort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엔드 때문에 a&b가 요런식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네 또다시 주어 목적어 여기까지